안녕하세요. 블록미디어의 강주현 기자입니다. 차트편을 보신 분들이랑 다 하실 텐데 이제 저희가 위클리 블록체인이라는 이름으로 차트편과 뉴스편을 나누어서 일주일 동안 암호화폐 시장에서 벌어진 차트 가격 그리고 업계에 있었던 주요 뉴스를 정리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분석한 코인 차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차트편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편에서는 차트편에서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긴 했는데 일주일 동안 업계에 큰 영향을 미쳤던 중요한 뉴스를 세 가지의 토픽으로 정리해서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오늘의 첫 번째 뉴스부터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 뉴스는 미국, 이란 분쟁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였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주 시작에서 가장 핫했던 뉴스를 딱 하나만 꼽자면 바로 이 소식을 꼽을 수 있는데요. 지난 8일 이란이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하면서 코스피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미국이 이란 군부의 1인자였던 솔레이 머니를 죽이고 난 바람에 이란이 이에 대해서 보복 공격을 한 것인데요. 이 사건을 통해서 비트코인은 금, 유가 같은 안전가산과 함께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또 이란의 보복 공격 이후 이란의 국영방송은 이 공격으로 인해서 미군의 80명이 사망했다고 말했는데요. 이 때문에 비트코인은 더더욱 급대겠습니다. 하지만 또 이로 인해서 코인텔레그래프는 구글에서 비트코인 이란이라는 검색량이 일주일 만에 4,450%나 올랐다고 말했는데요.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처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9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대국민 성명을 통해서 이란이 미군의 기지를 공격한 것은 사실이지만 미군 중인은 단 한 명의 사상자도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조기 경보 체제가 지금도 잘 작동하고 있으며 앞으로 각질 모든 상황에 대해서 만만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리고 앞으로 트럼프는 이란에 강력 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앞으로 미국과 이란이 직접적인 전쟁을 벌일 가능성은 나아졌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그 전남보다는 약간 떨어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과연 뭘까요? 미국 SEC에서 2020 중점 조사대상을 발표했다는 뉴스입니다. 여기서 SEC가 뭐냐면요. 바로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암호화폐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당연히 상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SEC가 지난 7일 공식 홈페이지에 올해 중점적으로 조사대상을 할 목록을 올렸는데요. 바로 이 목록을 통해서 SEC가 앞으로 암호화폐에 대해서 더욱더 자세하고 이전보다는 더 단호한 단호하다는 말보다는 좀 약간 이제 구체적으로 규제를 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쳤는데요. 암호화폐 산업이 SEC의 중점 조사대상에 둔 것은 사실 올해가 처음이 아닙니다. 바로 지난 2018년부터 있었던 일인데요. 그런데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SEC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ICO와 디지털 자산이 위험할 수 있다는 정도만 간단하게 말했을 뿐 구체적인 언급은 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투자격격성 거래관행 자금 안전성 가격책정 준법 감시 프로그램 효과 같은 이제 구체적인 기준을 두고 조사하겠다고 말했는데요. 그리고 SEC는 암호화폐 거래소와 펀드 종사자들 그리고 이제 이들이 사업 외에 하는 활동에 대해서도 조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SEC는 디지털 자산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그와 관련된 위험 요소도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특히 디지털 자산과 기존 자산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일반 투자자들이 위험에 처할 확률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SEC는 기존 증권 거래를 중계한 사람들 가운데서 블록체인 기술을 직접 개발하고 있거나 디지털 자산을 발행하는 사람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 역시 조사하겠다고 말했는데요. 그 밖의 SEC가 말한 조사 대상을 소개해드리자면 고령자 및 일반 은퇴한 사람들을 포함한 일반 투자자, 정보보안, 휘장 인프라, 금융감독원 및 지방증권규칙, 재정위원회 등을 조사했다고 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이제 SEC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리스크 관리 같은 새로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뉴스를 보실 차례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뉴스는 뭐냐면요. 업비트에서 이제 도난당했던 이더리움을 자체 보유자산으로 충당했다는 소식입니다. 업비트는 작년 11월에 11월 27일이었죠. 그때 익명 해커에게 34만 2천개 이더리움을 탈취당하는 사고를 겪었는데요. 이 업비트 해킹 사고는 역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있었던 해킹 사고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의 사고였습니다. 이 해커는 업비트에서 이더리움을 해킹하고 나서 아주 다양한 지갑에 계좌이체를 했는데요. 특히 지난달 23일에는 업비트에서 해킹한 이더리움이 텔레그램 부스 통해서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서 업비트가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 사건의 여파로 업비트는 현재 그동안 실명 계좌 확인 계약을 맺었던 IBK 기업은행과의 계약 연장도 불근명한 상태에 있는데요. 그러나 지난 7일 업비트 측은 공식 홈페이지에 도난당한 이더리움을 전부 자사자산으로 충당했다는 공지를 올렸습니다. 또 보안이 한층 더 강화된 원래 시스템을 통해서 출금 서비스를 곧 오픈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지난 1월 1일 기준으로 암호화폐 및 자금 실사 보고서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업비트가 현재 고객한테 지급할 암호화폐 대비 지금 갖고 있는 암호화폐가 100.83% 더 많고 예금 역시 144.45% 더 많은 금액 갖고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지금까지 위클레이 블록체인에서 선정한 올해의 올해가 아니라 올해의 시작인 이번주에 가장 중요한 뉴스 3가지를 선정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혹시 저희한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여러분의 의견을 수용해서 앞으로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좋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블록체인이었습니다.